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Shapes 프로젝트를 마지막으로 이 섹션으로 한번 마쳐보고자 합니다. 오프라인 수업이었다면 이 정도의 주제는요. 저희가 사실은 한 10번, 20번에 걸쳐서 하나씩 더 많이 해서 완료를 시켜야 되는데 일단 온라인상 저희가 여기까지만 해서 많이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던져주고요. 마무리할 수 있을 만큼의 가이드를 제시하겠습니다. Shapes Util 패키지가 등장합니다. 여기다가 Shapes Basic이라든가 Shapes Line, Shapes Angle 등장했는데요. 자, 유틸리티죠.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클래스들을 묶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My Canvas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My Canvas를 통해서 약간의 그래픽스를 동원합니다. 특히 한 20년이 다 돼가는 Java Swing이라고 하는 그쪽 GI 기술을 한번 이용해 보고요. 몇 년 전에 나왔지만 요새 좀 새로운 표준이 돼가는 Java FX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죠. 이런 클래스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HTML5의 뭔가 캔버스를 이용하는 거죠. 캔버스 태그를 이용하는 것. 혹은 이미지 파일에다가 저희가 뭔가 출력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출력 전용 있단 클래스들만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유틸리는 정말 다양하게 부가 기능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쉐입 기능이 아니라 이런 어떤 출력 기능도 다양하게 둘 수 있고 또 다른 기능들도 유틸리에다가 더 추가시켜 나갈 수 있겠죠. 저는 일단 마이 캔버스라는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 것입니다. 그때 스윙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한번 만들어 보고요. 약간의 기초 다형성이 나옵니다. 다형성은 예전에 잠시 나왔는데 이번에 또다시 잠깐 등장하고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이 다형성을 저희가 체크하기 위해서 이 IS를 한번 다시 써보죠. 자, 저희 지난 시간에까지 만들었던 마이, 아, 쉐입 시리즈죠. 마이 포인트, 마이 라인, 마이 트라잉글까지 해서 어떤 네 가지의 패키지들이 대부분 만들어져 갔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쪽에다가 뭔가 유틸 패키지를 추가해서 마저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자, 쉐이프레이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쉐이프 패키지의 구조를 잠깐 보시죠. 자, 베이직 라인,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쉐이프 있고요. 앵글까지 추가됐죠.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잠깐 저희가 이 패키지 한번 줄여볼까요? 자, 아직 유틸 패키지가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쉐이프에다가 선택하시고 신규 유틸 패키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타임이 있으면 지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여러분들. 뭔가 좀 이상하네요. 애를 없었는데. 자, 쉐이프 선택하시고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또 다른 패키지, 유틸 패키지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쉐이프 유틸 패키지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신규 코틀린 파일을 추가합시다. 코틀린 파일을 여기다가 유틸, 쉐이프.유틸 패키지에다가 신규 파일로 일단 어떤 쉐이프에 어떤 이미지 출력이 좋겠죠. 그래서 뭔가 이미지 프린트 KT, 뭐 이런 식의 이름을 일단 부여하죠. 자, 이미지 프린트 파일입니다. 이미지 프린트 파일에다가 이 쉐이프 패키지에 다양한 마이 쉐이프 하위 클래스들, 이제 어떤 삼각형이라든가 사각형, 오각형, 어떤 라인이라든가 점, 뭐 이런 것들을 출력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래픽적인 요소들을 한번 놓고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래픽스가 들어갑니다, 그래픽스. 자, 그래픽스는요, 흔히 여러분들, 뭔가 어떤 디스플레이에다가 저희가 뭔가를 도식하는 거죠, 도식. 어떤 이런 텍스트 문자나 문자율이나 심볼들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렇죠, 뭔가 점, 섬면, 뭐 도형들을 의미합니다. 색상도 있고요, 위치도 있고, 사이즈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이미지에는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저희는 첫 번째 여러분들, 자바의 어떤 JVM 타겟이니까, 여태까지 많이 쓰이고 있는 스윙을 기준으로 한번 찍어보고자 합니다. 실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HTML5 등장으로 이후로 캔버스 태그를 이용해서 웹페이지에 이렇게 선이나 면 같은 거를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랑. 근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JVM 타겟으로 일단 스윙으로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자, 패키지 유틸에다가 사두시고요, 여러분들. 일단 임폴트를 몇 개 좀 미리 해보시죠. 자, 쉐이패키지를 일단 필요하겠죠. 아, 일단 쉐이패키지에 모든 것, 사실 모든 건 없습니다. 마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자, 쉐이패키지에 우리가 라인이 있었죠. 또 라인도 모든 것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아, 임폴트 그냥 미리 한번 하면서 합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 라인, 아, 라인 전에 사실 베이징 먼저 있었죠, 여러분들. 뭐 순서는 특히 상관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쉐이패키지에 앵글, 트라이 앵글이 저희가 써야 되겠죠. 자, 이 네 가지를 저희 거에서 일단 했고요, 여러분들. 자바의 뭔가 AWT, Abstract Window Template이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고전적인 어떤 그래픽 GUI 자원을 담당하는 패키지예요. 그걸 확장한 어떤 자바 X 패키지의 스윙이라는 기술이 한 20년 가까이 전에 나왔습니다. 저도 한 그때부터 써가지고 조금씩 써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저희 인텔리젠이 말고, 자바 기반은 이 인텔리젠이 아이디어 말고 어떤 넷빈즈라든가 이 클립스 같은 툴들을 많이 쓰죠. 근데 그 이 클립스 자체가 대부분 스윙 GUI로 만들어진 거죠, 이 클립스가. 그래서 어느 정도 스윙도 지금까지 쓰는 기술입니다. 물론 지금 FX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여러분들 그래픽을 하기 위해서 자바 AWT라는 표준 패키지를 임포트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 X에 들어있는 스윙 패키지도 저희가 임포트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마이 캔버스, 마이 캔버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실 마이 캔버스 스윙인데 마이 캔버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번 제가 지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이 캔버스 스윙. 근데 기본이 스윙이기 때문에 그냥 스윙을 제외시켰고요. 나중에 또 클래스를 만든다면 마이 캔버스 FX라든가 자바 FX, 마이 캔버스 HTML5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출력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속받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상속 자체를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게 아니고요. 자바 AWT에 들어있는 뭔가 캔버스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캔버스의 어떤 특정한, 즉 뭐냐면 메모리상의 여러분들, 비디오 메모리상에 있는 게 화면에 찍히는 건데 그 비디오 메모리상에다 저희가 화면에 표시하는 페인트 한다고 합니다, 페인트. 그 페인트하는 행위를 재정의를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정의를 해서 항상 저희가 원하는 도형이 나오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일단 출력의 대상은 스윙이나 이런 AWT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프레임 창에 찍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은요, 여러분들. 사실 자바 스윙 하루 이틀 정도 해보신 분들이 좀 가능하고요. 바로 본 분들은 약간 좀 난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소하고요. 저희가 스윙 자체를 저희 코틀린 클래스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현재 코틀린이 스윙을 다 어느 정도 쉽게 쓸 수 있게 많이 변경되고 있는데 일단 자바, JVM에서 여러분들이 스윙은 한글로 된 자료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 공식 튜토리얼도 있다 보여드릴 건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루 이틀 정도 공부하시고 오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캔버스라는 것을 상속받겠다는 거죠. 자, 자바 AWT 패키지에 있는 캔버스 클래스를 상속받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저희 아직. 아시는 분들,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알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캔버스 클래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요 생산자 호출했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가면 캔버스 클래스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바, 그 점들. 자,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 뭔가 우리 마이 쉐입부터 시작해서 라인 베이징, 앵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만드는 이 쉐입 객체들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한 번에 그래픽으로 출력하는 걸 만들겠습니다. 즉, 뭔가 쉐입들을 묶어서 배열이나 리스트에 묶어서 열 개든 다섯 개든 묶은 다음에 그걸 한 번에 그래픽으로 페인트 칠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쉐입들이니까 쉐입들이죠. 쉐입스라는 걸 만들고요. 어레이 리스트로 마이 쉐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다양성이 좀 이따 등장할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거는 선이고 어떤 거는 점이고 어떤 거는 트라이앵글 있고 어떤 거는 라인이죠, 여러분들. 뭐 펜타곤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 각각의 타입을 다 따로따로 전환하면 되긴 됩니다. 하지만 그 다양성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 흔히 이렇게 어떤 최상위 타입이나 공통 타입으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이 쉐입에는 마이 쉐입 객체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마이 쉐입에는 마이 라인이나 마이 포인트, 마이 트와 앵글, 어떤 즉, 마이 쉐입의 어떤 후손 클래스들이 마이 쉐입에 대응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보면 다용성을 이용하는 상속 다용성입니다, 여기서는요. 앞으로 다용성은 여러 가지가 등장할 겁니다. 자, 일단 어레이 리스트를 저기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사이즈 0짜리로, 0짜리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뭔가 더미로 저희가 이렇게 하나 넣어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이 쉐입, 이렇게 여러분들.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어레이 리스트 오버가 되겠지,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들. 그죠? 뭐 이런 식으로도 일단 우리가 초기화를 시켜놓으면 한 개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저희는 비어있는 걸 일단 하고요, 여러분들. 저렇게 하나 넣어서 테스트해도 됩니다. 이따가 해보죠. 자, 그 다음 저희가 여러분들 스윙을 아직 다 보진 않았습니다. 잠깐 저희가 이제 웹에 가서 찾아보고 봐야 되는데 스윙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AW든 스윙이든, FX 딴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윈도우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윈도우는 프레임으로 흔히 대변되는데 윈도우는 이런 어떤 사각형 영역의 GUI를 요소를 많이 말하고요, 여러분들. 프레임이 그걸 이렇게 타이틀바랑, 여기 타이틀바죠. 이런 어떤 보더랑 특정한 사이즈랑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프레임의 그래픽스를 찍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 레벨은요. 그래서 J 프레임이라는 게 스윙에 있습니다. AWT의 스윙을, 프레임을 상속해서 만들어진 그런 J 프레임인데요. 자, J를 시작하면 대부분 어떤 스윙 클래스죠, 여러분들. 어떤 수십 개의 클래스들이 있고, 어떤 스윙 계층도 이런 거 보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도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실제로 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일단 저희가 프라이빗으로, 여러분들. 아무나 바꿀 수 없게끔, 출력을 우리만 할 수 있게끔 하나 만들어보죠. FRM이라고 이름 지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J 프레임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Java X 스윙에 있는 거죠. 이 패키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한번 이 API 문서 착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해놓고 일단 초기화로 그냥 일단 더미처럼 보이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프레임이 만들어진 게 창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다 좀 이따 창이 뜰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잠깐 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스윙을 가서 잠깐 좀, 잠깐 좀 알아보고, 여러분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위키피터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들. Java 스윙 기술 나와 있죠, 여러분들. 거의 20년 다 돼가는 GEI 기술입니다. 초창기 AWT로 나왔다가 이렇게 몇 년 지나서 스윙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저도 한 십 몇 년 전에 막, 이렇게 여러분들, AWT 이제 안 쓰고 스윙 막 쓰자 하면서 막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외꾼데 한번 응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GEI를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거의 뭐, 잘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AWT랑은 어떤 스윙의 연관이라든가, 어떤 이런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클래스 하이라키가 나오고 있네요, 계층도가. 자, 이렇게 다이얼로그도 만들 수 있고, 윈도우 프레임이 있죠, 여러분들. 이 프레임을 제가 열어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J 프레임 클래스가 자바 X 스윙 패키지에 있죠, 여러분들. 이거 공식 자바 오라클 레퍼런스입니다. 자바 8.0 거네요. 자, 최상의 오브젝트부터 AWT 컴포넌트 컨테이너 윈도우 프레임 내려오다가 J가 붙어가지고 스윙으로 바뀐 거죠. 이 스윙, J 프레임이 있으면, 뭔가 다양한 어떤 GEI를 여러분들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버튼도 넣을 수 있고, 이미지 여러분들. 텍스트 필드나 텍스트 에어리얼이라든가, 여러분들. 어떤 이벤트 처리도 가능하고요. 뭔가 테이블이라든가 리스트라든가, 그래픽 같은 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스윙 기술은 대부분 다 안드로이드에도 비슷하게, 여러분들. 적용이 되어 있죠, 에펙스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이벤트 처리 GI 기술은 다 플랫폼의 약간만, 종속만 다르지 비슷한 원리로 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J 프레임을 저희가 만들어볼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자바 튜토리얼이라고 치면 나와요, 여러분들. 공식 오라클 건데, 여기 다운로드 이북 누르면, 이북도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손쉽게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튜토리얼을 보시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픽 자원은 스윙이나 에펙스 쓰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스윙 눌러보고, 에펙스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스윙 예제들이 다 있습니다. 따라가서 실행도 해볼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 레이아웃하고, 뭐 창 잡고, 이렇게 컴포넌트를 올려놓고, 여러분들. 그래픽 그리기 하는 게 나오고요, 여러분들. 자, 이건 에펙스 쪽인데, 에펙스는 어차피 스윙을 약간 좀 끼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 스윙이나 에펙스는, 여러분들. 뭔가 씬 빌드라든가 스윙은 스윙 디자이너 같은 어떤 도구가 있습니다. 플로윈이든 도구든. 그런 걸 통해서 마치 파워포인트 하듯이 그래픽을 그리면 코드가, 자바코드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자동으로, 여러분들. 요새 그런 어떤 코드 생성 자동 툴이 많이 나오죠. 그런 거를 실제 만듭니다, 찢어놓으니, 여러분들. 코딩으로 저희가 이렇게 컴포넌트를 그릴 수 있는 좀 약간 한계가 있으니까요. 저렇게 에펙스 쪽도 많이 있는데, 스윙 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픽을 다루는 게 있죠. 이거 저희가 잠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스윙 그래픽이 나옵니다. 조금 나오죠, 예제감에, 이렇게, 여러분들. 요런 예제 보면서 따라하는 겁니다. 자, 드로우랑 피리, 여러분들. 스윙 그래픽스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캔버스에다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형을 그리거나, 색깔, 내용을 채우거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점이나 선도 가능합니다. 스트링하면은 실제 어떤 다양한 폰트나, 이제 폰트, 여러분들. 아마 대본다, 여러분들. 뭔가 벡터 폰트들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TTF 같은 거, 여러분들. 그런 어떤 폰트를 다양하게 텍스처를 입혀서 이렇게 찍을 수가 있고요. 이미지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코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픽 자원을 가지고 텍스트를 폰트로 찍는 거고요. 색상 가지고 이미지 찍을 수도 있고요. 선 그리는 거죠. 우리가 써야 되겠죠, 여러분들. 라인 그릴 때. 이렇게 사각형 그린 것도 있습니다. 사각형은 따로 없기 때문에 라인을 세 번 그리면 되겠네요. 이거는 아크호죠. 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뭐죠, 여러분들. 이렇게, 곡면이죠, 여러분들. 오발이 타원도 되고, 원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가로, 세로, 직경이 같으면 원이겠죠. 여러 가지 폴리곤, 다각형도 그릴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드로우 어쩌고, 드로우, 여러분들. 뭔가 필 이런 걸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 슬라이더 게이지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실제로 이렇게 어떤 영역에다 찍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코드를,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복사해 가셔가지고 인텔리제에다 복사하시면요, 여러분들. 인텔리제의 일부분, 네, 코틀린 형태로 변경시켜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기능이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몇 개 좀 가서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변경이 좀 되나? 아, 이게 지금 부분 코드라서, 여러분들. 약간 좀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우리가 가져가 볼까요? 자, 우수결을 한번 여기다가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일단 에러 날 겁니다, 여러분들. 다 없기 때문에. 아, 그냥 해 주네요, 이게. 약간의, 여러분들, 뭔가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여기저기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툴스에도 이렇게 코틀린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렇죠, 아, 여기저기, 예. 제너레이트 쪽인가요, 여러분들. 아, 제가 지금 찾지 못하겠네. 자, 다시 찾아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자, 일단은요, 저희가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이 캔버스를 우리가 상속받았죠. 상속받았던 캔버스를,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해서, 재정의를 해서, 여러분들. 스윙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여기 쉐입에다가, 우리의 마이쉐입이나 마이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마인 넣어놓고, 그 다음에 어떤 그려보기로 했잖아요. 그거 한번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함수를 통해서, 저 쉐입이란 어리 리스트에다가, 마이쉐입 객체들을, 마이쉐입 하위 객체들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MS인데, 마이쉐입으로 타입이 일단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디스점 쉐입에다가, 여러분들, 하나씩 붙여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MS를. 그렇죠? 하나씩 들어갈 건데, 여기에는 사실 마이포인트, 마이 라인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여러분들,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형성, 여러분들. 다형성에 의해서,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즉, 마이쉐입 파라미터로 인자를 봤지만, 마이포인트, 마이 라인, 마이 트라이 앵글, 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세 가지밖에 아직 없나요? 아무튼, 그 여러 가지든, 마이쉐입을 상속했다면, 그 객체는 마이쉐입 타입으로 MS에 들어가서, 쉐입이라는 어레이 리스트에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개 추가되면, 사이즈 5니까, 우리는 사이즈 5만큼, 이 캔버스에 페인트를 재정의해서, 찍어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그려주는 함수보다도, 프레임을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준비시켜 볼까요, 저. 그냥 프레임만 됐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거를, FRM을 쓸 수 있게, 약간의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저희가 J프레임, 거기, 문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튜토리얼 보시면서. 그래서, 이 함수를 부르면, 우리가 저 프레임에다가, 여러분들, 쉐입들을 그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스윙이죠. 예, 스윙 기술로 그리겠다.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디스.frm이죠. 프라이빗이니까, 안에서 보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어떤 프레임 윈도우들은요. 자, 타이틀에다가, 일단 공식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죠. 자, 쉐입 패키지 프로젝트죠, 여러분들. 그림 그리기인가요? 아, 그리기. 그리기 테스트라고 할까요? 자, 그리기 테스트라고 이렇게 하나 정했고요. 자, 이거 사실 세터예요, 여러분들. 자부해보신 분들은 세타이틀, 게타이틀로 하셨을 겁니다. 근데, 코튼에서는 세께 빠지고 그냥 프라퍼티 이름으로 바뀌죠. 자, 할당하기 때문에 세타이틀이 호출됩니다. 일단 바운즈로 발휘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운즈는 어떤 경계죠, 경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사실 바운즈는요, 여러분들. 프레임에서는요. 그 창이 어느 X, Y, 여기서부터 0,0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X, Y만큼 내려오고, 어느 정도 위스 하이트를 가진 그런 창이 나오게끔. 즉, 로케이션과 사이즈, 두 가지를 지정을 해야지만 프레임 창이 뜨는데, 바운즈로 하면 로케이션과 사이즈가 한 번에 해결돼요. 근데 그건 또, 우리가 아직 안 만들었지만, 마이 렉탱글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바 AWT의 렉탱글 타입으로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요. 렉탱글의 앞에 있는 두 개의 어떤 정수는요, 좌표를 의미합니다. 200X 좌표, 200Y 좌표의 창을 찍어주세요, 제이프레임을. 근데 가로폭, 위스는 756 픽셀이고, 가로는 저희가 600 넘게 할까요? 세로는, 하이트는 640으로 해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200 정도의, 여러분들. 756, 640 정도의 이런 창이 하나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수행해보신 분들이 많은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로케이션, 창이 뜨는 로케이션과 사이즈를 동시에 한 번에 처리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저희가 여러분들, 디폴트 클로즈 버튼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거 눌러도 원래 반응이 없습니다. 뭐냐면, 어떤 앤 X자가 떠가지고 여러분들, 클로즈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눌렀을 때 저희가 프로그램이 뭔가 정상적으로 정리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이프레임이라는 거에 상수가 있는데, 자, 눌렀을 때, 클로즈 할 때 나가겠다, 프로그램 종료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이아웃은 여러분들, 아직은 여러분들 콘테이너 개념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GI, 어떤 제이프레임을 콘테이너, 어떤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보고요. 그 요소들이, 막 여기저기 어떤 위치를 갖고 크기랑 사이즈, 막 갖고 색깔이 있을 텐데, 정리, 정돈을 해주는 게 레이아웃이죠, 여러분들. 배치해주는 게 레이아웃, 배치, 그래서 여러 가지 배치자들이 등장합니다. 플로어 레이아웃, 보더 레이아웃, 앱셀트 레이아웃, 카드 레이아웃,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우린 그 중에서 보더 레이아웃이라는 것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보더 레이아웃은 동서남북이랑 중앙, 센터, 다섯 개의 어떤 배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레이아웃이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위쪽에는 그냥 우리가 어떤 텍스트 정보를 뿌리고요. 아래쪽에는 뭔가 그래픽, 도형을 한번 그려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 일단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캔버스는 아직 처리가 안 했어요, 여러분들. 캔버스 처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캔버스를 통해서 뭔가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위쪽에다가 텍스트 정보를 뿌려주는 그런 J 텍스트 시리즈를 한번 넣어보죠. 텍스트 필드는요, 한 줄의 텍스트 입력을 받을 수만 있고요. 어떤 엔터키나 계획 문자가, 다수의 어떤 텍스트 줄이 들어가는 것은 텍스트 에어리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좀 꾸며줄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 텍스트 에어리어입니다. 이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는요, 색상을 의미해요, 색상. 자, 색상도 자바 AWT의 컬러입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컬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상수가 많이 있어요. 그냥 오렌지. 그래서 주황색 오렌지 색깔로 배경이 깔릴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기본 텍스트가 아니라 내용을 넣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내용을 여러분들. 뭔가 여기다 내용을 넣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프레임에다가 보더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에다가 이제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붙여야 되는데, 일단 뭘 붙일 거냐면, 이 TXT라는 J 텍스트 에어리어 컴포넌트인데, 이거를 붙일 건데, 보더 레이아웃이니까 동서남북 중앙이죠. 우리는 위쪽에다가, 즉 북쪽에다 붙일게요. 그래서 보더 레이아웃의 북쪽이라는 의미는 노스입니다, 노스, 여러분들. 노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붙인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해당 프레임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쇼하이드였는데, 요새는 세피저블 투르폴스로 한다고, 아마 자바에서 스윙을 해보신 분들은 기억나죠. 그래서 세피저블, 아, 이즈비저블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도 얘기는 되지만, 세피저블로 하겠습니다. 차고 바뀌는데, 이즈비저블에 불러요, 여러분들. 투르포스 지정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옛날 방식이지만, 요렇게 요건 표시했습니다. 이즈비저블에 투르 해도 되긴 돼요, 여러분들. 근데, 세피저블에 투르 하시는 게 저는 약간 권장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면 정말로 창이 뜨긴 떠요, 여러분들. 창이 뜹니다, 여러분들. 요거 한번 실행으로 해보면요, 여러분들. 창이 뜹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지금 아직 없잖아요, 내용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여기, 뭐죠? 쉐이브의 도형들의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찍기를 원해요. 우린 쉐이브의 여러분들. 그 내용을 그냥 찍으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아직 투스트링을 다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뭔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뭐, 쇼 스테이터스라든가 뭔가 나올 건데, 아무튼, 그 쉐이브 객체들이 어레이리스인데, 그거 자체를 일단 찍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쉐이브을 찍을 건데, 쉐이브이 다섯 개라면, 다섯 개가 각각 한 줄에 나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텍스트가 나올 건데, 여러분들. 저희가 하나하나마다 계획문자로 구분해서 찍기 위해서 많이 써왔던 조인트 스트링에서, 여러분들. 역슬래시 N이라는 계획문자, 엔터키지죠, 일종의. 계획문자로 구분된 쉐이브의 텍스트 내용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되어 있는 거를 일단 저희가 약간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리고 한번,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보여드리죠, 여러분들. 아직 저희가 도형 하나도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도형이 안 그랬기 때문에, 사실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캔이라고 한 다음에, 이거를 마이 캔버스 타입으로, 이렇게 하나 하죠, 여러분들.